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명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. 아멘 우리 찬성 337장 한 장 다하겠습니다.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멘은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의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맘으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대로 다 같이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멘은 근심의 사이 날 날 구해 주사 널 여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맘으로 재고 경계가 아멘은 근심의 사이 날 경계가 아멘은 근심의 사이 날 내 짐이 정정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멘은 근심의 사이 날 날 구해 주사 내 신책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맘으로 재고 경계가 아멘은 근심의 사이 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죄가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버리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맘으로 재고 경계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남과 내 주님 남과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